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긍정의 언더우먼 김은혜입니다. 지난 시간에 성공의 8단계 꿈과 목표 설정과 결단에 대해서 했죠. 사실 제가 애터미 사업자분들을 보면 명확한 꿈과 목표 설정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성공의 8단계를 숙제처럼 명단 작성하고 사업 설명하고 초대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자꾸 멈칩멈칩 멈추고 포기하게 되고 좀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꿈과 목표 설정이 확실하면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계속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꿈과 목표 설정과 결단 이 두 가지가 확실해지고 나서 이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고 나서 그 다음 행동을 시작하는 단계가 바로 이 명단 작성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고 그 다음 행동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꿈과 목표 설정과 결단을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과연 무엇 때문에 애터미를 하는가 그게 얼마나 간절한가 그리고 나는 이걸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할 것인가 이 목표를 세워서 이걸 반드시 지키겠다 이 마음을 먹고 나서 그 다음 명단 작성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명단 작성은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회장님께서 성공의 법칙을 강의를 하실 때 농부의 법칙, 농사의 법칙을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농사 짓는 것하고 되게 비슷해요. 회장님께서 그때 말씀하시죠. 농사를 지으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 저도 처음에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세미나에서 씨앗을 사야지, 밭을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 틀렸고 내가 무엇을 수확할 것인가. 무엇을 얼마나 수확할 것인가. 이거부터 생각을 해야 거기에 맞는 밭의 규모가 나올 거고 내가 논을 살지 밭을 살지가 나올 거고 어떤 기후에서 있는 땅을 살지가 나올 거고 어떤 모종을 살지가 나올 거고 내가 수확할 것과 그 양이, 식이 이런 것들이 나와야 거기에 마땅한 것들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의 법칙의 처음은 꿈과 목표 설정인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수확할 것인지 결정을 하고 거기에 맞게 행동과 목표가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방향이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애터미에서의 성공이 목표일 거고 이제 이걸 조금 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되겠죠. 난 그냥 애터미의 임피리얼이 되는 것. 이게 아니라 나는 언제까지 애터미에서 얼마를 직급은 어느 정도를 이루어서 얼마의 수입을 올릴 것인가 이런 목표가 세운다면 거기에 알맞은 씨앗이 필요한데 농사를 처음 짓는 분들은요. 씨앗 쓰다 보면 얘는 좋은 씨앗, 얘는 나쁜 씨앗 이것을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처음엔 다 대발이 같아요. 다 잘할 것 같거든. 다 기대감이 크단 말이에요, 파트너들한테. 이 사람은 잘할 사람, 이 사람은 못할 사람이라고 추린 게 아니라 그냥 싹 다 누가 잘할지 누가 못할지 모르니까 모든 사람을 만나러 다니고 모든, 그냥 내가 심을 수 있는 건 다 심자. 심을 수 있는 건 다 심고 어디에서 싹이 나나 보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럼 명단이 많을수록 좋겠죠. 씨앗이 많을수록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가지고 저는 최대한 많은 씨앗을 모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명단이 많았을까요? 제 명단 자체는 많지 않았어요. 그건 뭐냐면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씨앗.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씨앗은 많지가 않았어요. 게다가 사업을 할 만한 사람도 많지가 않았어요. 그만큼 좋은 씨앗이 많이 없었다는 거겠죠. 제 인맥들 중에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씨앗을 주수러 다녔어요. 씨앗을 구하러 다녔어요. 씨앗을 구하러 다니는 게 뭐예요? 이제 컨택을 하러 다니고 여러분들 명단 작성을 할 때 여러분들 지인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내 지인한테 제 애터미를 전달했어요. 회원 가입도 안 한다고 할 수도 있고 제품도 안 산다고 할 수도 있고 사업도 안 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신경질 내고 오지 마시고 웃으면서 알았어 알았어 안 해도 돼. 야 회원 가입도 안 해도 돼. 근데 나 정말 여기 성공할 거거든. 나 진짜 야 나 좀 도와주는 마음으로 그러면 칫솔 치약 쓸 사람 두 사람만 소개시켜줘. 뭐 다섯 사람만 소개시켜줘. 이렇게 소개를 받으세요. 그 사람은 그냥 진검다리처럼 넘겨가고 그 사람이 회원 가입을 하고 사업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거기서 걸려 넘어져요. 내 지인이 사업을 안 해줘. 회원 가입을 안 해줘. 관심을 안 보여. 그러면 거기서 다운되면서 이 사업은 안 되는 사업인가 봐요. 나는 안 될 것 같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요. 지금 이렇게 성공자의 자리까지 왔는데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컨택을 했겠어요. 제 직접 지인 중에 제가 회원 가입시킨 사람 중에 여태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제가 회원 가입한 사람 중에 사업하는 사람은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이 누구냐면 소개. 제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 나온 사람들 중에서는 사업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 직접 지인 중에 물론 사업을 시작을 했죠. 했는데 지금 9년이 지난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인이 여러분들을 성공시켜준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물론 그렇게 되면 좋지. 좋죠. 근데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 지인 중에 제 파트너가 딱 한 명이 있어요. 그건 제가 회원 가입을 시킨 게 아니에요. 저희 엄마가 회원 가입을 시킨 저희 사촌 언니예요. 그분 빼고는 제 직접 지인이 없어요. 사업을 했는데 다 2년 3년 하다가 그만뒀거나 아니면 아예 애초에 사업도 시작도 안 했거나 근데 지금 제 메인 파트너들이 대부분 제 직접 지인의 지인들이세요. 시어머니 친구의 며느리 제 친구의 남편의 직장 상사의 와이프 뭐 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제 파트너예요. 어쨌든 소개를 통해서 저는 성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 직접 지인들이 처음에 사업을 시작을 했지만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한 2, 3년 하다가 그만뒀어요. 그래도 우리 그 밑에 이 사람들이 펼쳐져 나간 사람들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파트너가 그만둔다고 내 파트너가 사업을 안 한다고 하다가 만다고 속상할 필요가 없다. 대신에 그 밑에는 여러분들이 계속 꾸준히 관리를 하셔야죠. 이 부분은 이제 후속관리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후속관리까지는 안 할 거고 어쨌든 그래서 그만큼 명단 작성이 중요하다라는 거 이 씨앗이 중요하다라는 거 에이 뭐 지인 중에 사람 하나도 안 나왔다며 무슨 씨앗이 중요해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 지인들 중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사업자는 없지만 그들의 소개 소개 소개를 통해서 지금 저는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인이 중요한 거예요. 내 처음 씨앗이 중요하다고요. 꼭 민들레가 바람 불며 씨앗을 퍼뜨리는 것처럼 이 씨앗이 또 씨앗을 퍼뜨려서 심겨 놓는다니까요. 그럼 나중에 이 내가 심어놓은 모종이 죽어도 거기서 퍼져나간 다른 씨앗에서 열매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심어놓은 데서 열매가 나올 수도 있죠. 이제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시작은 나의 명단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파트너가 나왔을 때 해야 되는 건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하는 걸 복제시키는 거 꿈과 목표 설정 결단부터 시키고 그 다음 그 사람의 명단 작성을 함께 해서 함께 뛰는 거 그 명단을 가지고 그래서 파트너의 명단 중요하죠.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명단부터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 사업 설명을 듣고 나면 혹은 원데이 세미나 듣고 나서 석스 세미나 듣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 명단 작성은 안 해요. 꿈과 목표 설정도 안 해요. 그냥 누구 만나러 가지? 하고 아무나 만들어 가서 회원 가입시키고 한단 말이에요. 명단 나오기 전에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꿈과 목표 설정이 돼야 되고 내가 이걸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많은 일들을 겪을 수 있는데 그 겪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아야지 이런 결단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명단은 그 다음. 반드시 순서대로 해야 된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내가 목표를 정하고 이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무턱대고 나간다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를 명단 보고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문자만 보내야 되겠다. 이 사람한테는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봐야 되겠다. 이 사람은 전화로 약속을 잡아야 되겠다. 이 사람은 언제나 만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찾아가서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걸 명단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일날 만나자고 하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대부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계획을 세운 후에 행동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고요. 그 준비 과정의 첫 번째가 명단 작성이에요. 그래서 명단을 가지고 순서를 정해서 만나는 게 중요한데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 명단 작성 시 중요한 거 딱 주의해야 될 거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떤 걸 주의하셔야 되냐면 예단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안 할 것 같아. 얘는 잘할 것 같아. 근데 여러분도 생각하고 전혀 달라요. 이 사람은 잘할 것 같아 해서 잘하지 않아요. 결코. 그리고 못할 것 같은 사람도요. 간절함만 있으면 성공해요. 그래서 능력이 있고 없고 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의 애터미에 대해 얼마나 확신이 있고 간절한가. 저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거기에 능력까지 갖춰져 있으면 빨리 성공하는 거고 능력이 없어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간 돼요. 하지만 아무리 능력자고 아무리 애터미에 성공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본인이 할 의지가 없는 사람은 오토 판매사 거의 거기서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많이 가봤자.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명단 작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유튜브에도 아마 올라와 있을 거예요. 좀 자세하게 명단 작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는데 그거 한번 참고 다시 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반드시 명단 작성을 적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꼭 안 적으시고 휴대폰에 다 있어요. 다 알아요. 계보도 보면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써보는 것과 안 써보는 거는 천지 차이에요.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마 명단을 써보면 쓰면서 어?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 내가 이 사람을 왜 놓치고 있었지? 이게 보여요. 계보도도요. 눈으로 보는 거랑 계보도에 있는 사람은 다시 적어가는 거랑 달라요. 여러분들이 적으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명단은 계속 바뀌겠죠. 쭉 적어서 했는데 이 사람의 반응 따라서 중요한 명단과 아닌 명단이 다시 구분이 될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여러분 씨앗을 모았어요. 200개, 300개의 씨앗이 있어. 다 심었어, 씨앗을. 다 심었는데 어디에서는 싹이 나고 어디에서는 싹이 안 나고 저기는 물도 안 줬는데 싹이 났어. 여기는 열심히 물을 줘도 싹이 안 나. 이제 물 주는 게 이 명단 작성 다음에 있을 초대와 사업 설명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초대는 씨앗을 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대는 씨앗을 심는 과정. 사업 설명은 저는 물을 주고 영양분을 주는 게 사업 설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씨앗을 막 심었어. 이제 나한테 200개, 300개의 씨앗이 준비되면 명단 작성으로 씨앗이 준비된 거죠. 이거 심는 게 초대. 자, 초대를 하는 건 초대의 성공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초대의 말을 하는 게 초대예요. 시스템에 초대를 못해도요. 여러분들이 계속 가서 관리, 이제 회사 속에, 제품 속에 하고 있다면 씨앗 심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씨앗, 양분을 줘도, STP를 해도, 사업 설명을 해도 싹이 안 튼다. 흙 속에 심고 물 주고, 양분 주고 하는데 싹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는 물도 안 줬는데 싹이 났어. 내가 사업 설명도 안 했는데 스스로 관심 보이는 사람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더 물을 열심히 줘야 돼요? 내가 설명도 안 했는데 스스로 싹이 난. 거기를 잘 가꾸면, 잘 관리하면, 영양 주고, 물 주고 잘 하면 더 빨리 클 수도 있는데 대부분 그런 애들은 냅둬요. 잘 크니까. 안 크는 데 가서 계속 물을 줘. 계속 영양분 주고. 사업을 이상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사 짓는 거랑 잘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내가 사업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캐치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예단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은 안 할 것 같아. 이 사람은 할 것 같아가 아니라 누가 간절하게 애터미의 비전을 볼지 몰라요. 그래서 다 적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애터미에서 화겠어?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상황이 달라졌고 지금 2022년 트렌드가 엔자이에요. 그리고 머니러쉬. 추가적인 수입을 올리고 싶어하고 또 다른, 내 직업 외에 또 다른 직업을 찾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한테 애터미가 대안책이 될 수 있고 저희가 토요일마다 이제 오늘은 석사스 다음 날이니까 안 했지만 항상 퇴근 애터미를 하죠. 이런 대로 악착같이 초대를 하시란 말이에요. 부업자들을 찾아서. 전업자만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단 예단하지 말고 모든 사람의 명단을 적고요. 또 주의해야 될 거 두 번째는 뭐냐면요. 명단은 내가 성공할 때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명단 작성해서 끝이 아니라 명단을 한 번 작성하고 여기에 계속 추가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명단이 10명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0명밖에 없으면 10명한테 다 거절받고 나면 애터미를 할 마음이 생길까 하는 생각이 나 이제 얘기할 사람이 없네. 그런데 명단이 100명, 200명, 300명이 있다면 나 아직도 명단이 있는데 100명한테 거절당했어. 내 명단이 200명이었어요. 괜찮아. 내일은 이 사람한테 가면 돼. 계속 뭔가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200명한테 말하는데 그중에 한 명 안 나올까요? 200명한테 말하는데 한 명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200개의 씨앗을 심었는데 싹이 하나가 안 틀 수가 없다고. 그런데 많은 분들은 200개 심었는데 하나 싹 틀면 하나밖에 싹이 안 틀네. 나는 사업이 안 되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고 이 하나 싹 튼 거 잘 키워서 열매 맺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란 말이에요. 싹이 튼데 집중하셔야 돼요. 싹이 튼데 집중하라는 건 시스템에 나오는 사람한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애텀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단 작성을 할 때 보통 결혼식 할 때 청척장 줄 명단 작성하면 200에서 250명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명단 작성을 하시던가 휴대폰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전화번호도 많잖아요.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다 저장을 해놓으니까 여러분들이 휴대폰에 있는 거 한 번 다 적어보세요. 그럼 명단이 천명이 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제발 그때 명단 작성할 때 이 사람은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은 연락 안 할 사람 제끼지 마시고 여기 슈퍼 사장님 미장원 원장님 학원 선생님 세탁소 아저씨 치킨집 사장님 구분 없이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소 적혀 있을 수도 있고 동장님 적혀 있을 수도 있고 치킨집 가게 전화번호가 적혀 있을 수도 있고 다 적으라고요. 그렇게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성공자분들 이렇게 하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걸 다 적고 그걸 ABC로 나눠요. 명단 작성을 구분하는 폼이 있는데 그거대로 하다 보면 나랑 거리가 가깝고 성격이 좋고 긍정적이고 이제 그런 사람들 위주로 점수를 내다 보면 점수가 높은 게 A그룹 중간이 B그룹 낮은 게 C그룹인데 보통 C그룹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부정적인 성격이면서 나랑 거리도 멀고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거의 C그룹이 나와요. 잘 모르는 사람은 다 C그룹에 넣어요. 어차피 모르는 사람인데 말도 안 할 건데 왜 넣어? 왜 말을 안 해요? 하셔야죠. 연습 하셔야죠. 연습. 사업하면 정말 잘할 사람을 엉망진창으로 사업 설명에서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요렇게 해볼까? 요렇게 해볼까? 사업 설명 말고도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잖아요. 이런 프로모션을 해볼까? 뭐 화장품 가지고 요렇게 해볼까? 건강기능식품 이렇게 해볼까?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 이건 그냥 내 생각. 팍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이렇게 해봤는데 안 돼. 이렇게 해봤는데 안 돼. 그럼 점점점 힘이 빠지다가 다운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요 C그룹을 상대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C그룹은요 컨택이 안 될 가능성이 크고요. 컨택이 돼도 사업을 못 할 가능성이 커요. ABC 명단에 있는 사람들 중에 C는. 근데 그중에 정말 간절함이 넘치는 사람이 나와서 잘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C한테 사업 설명 연습해봐도 되고 프로모션을 걸어봐도 되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모든 아이디어들을 C한테 연습해서 그중에 검증된 방법으로 B하고 A한테 하면은 더 효과가 크겠죠. 명단은요. 여러분들이 성공할 때까지. 이 성공이라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성공할 때까지 갖고 있는 거고 저도 지금 명단이 있겠죠. 근데 지금 저의 명단과 초창기 제가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을 때 명단은 다르겠죠. 애터미 사업이 시작했을 때 제 명단은 수백 명이었어요. 추가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추가했어요. 제가 오늘 새로운 옷가게를 가가지고 옷을 샀어. 그럼 그 옷가게도 명단에 또 집어넣었어요. 내가 인사를 했는데 웃으면서 받아줬고 내가 보이차를 주니까 맛있게 먹었어. 그럼 다음에 또 가야지. 씨앗을 찾아서 심는 일을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내 과수원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릴 때까지 내 파이프라인이 아주 많이 생길 때까지 저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 혹은 농사 과수원을 가꾸는 것과 비교해서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상상을 하면서 일을 좀 진행해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일단 200명, 300명 정도 명단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예단하지 말고 전부 다 적고 이 명단을 끝까지 갖고 있고 처음에 많은 명단을 적은 다음에 이걸 추려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사람 A, B 그리고 연습상 대 C 근데 C 중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다시 A, B 명단 쪽으로 추가를 해야 돼요. 명단을 처음에 쭉 적는 건 씨앗 모으기 그 다음 이 명단 씨앗을 흙에 심어서 싹이 트고 안 트고 정도를 봐서 명단을 재구성 내가 물 줘야 될 명단 양분 줘야 될 명단 싹이 트는지 안 트는지 지켜봐야 될 명단 심어야 될 명단 씨앗이죠. 이것들이 따로따로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일단 다 적고 나서 어떻게 할지 고민하세요. 이 사람 빼고 넣고 하지 말고 제가 항상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도 명단 작성해오면 100명이 안 될 사람들이 다 걸러내는 거죠. 걸러내는 거예요. C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전화로 사업세를 하셔도 돼요. 어차피 거절당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절당하려고 전화했는데 해물이 8박스 팔고 이런 적도 있어요. 조리원을 잠깐 만나가지고 지금도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일주일 같이 생활했던 언니 그런데 그때 전화번호 적어놔서 전화번호가 그냥 있었던 그냥 거절당하려고 전화했는데 해물이 8박스로 팔았대니까요. 몸이 안 좋다고 하길래 해물이 먹으면 몸 좋다고 하니까 8박스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남편 거랑 보낸 거예요. 제가 4박스 사면 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얻어 걸린 거죠. 나는 거절당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명단 작성을 꼭 명단이 너무 중요하니까 명단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 명단을 보고 초대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씨앗 심는 거예요. 이제 땅 속에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메마른 땅에 씨앗을 심으면 씨앗이 잘 안 자라잖아요. 근데 비옥한 땅에 씨앗을 심으면 내가 관리를 좀 덜 해도 싹이 튈 수도 있죠. 근데 막 돌덩이가 있는 데다가 씨앗을 심으면 싸게 안 틀 안 틀 가능성이 크잖아요. 저는 그 비옥한 땅이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본사에서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씨앗을 심으려면 본사 시스템에 심으셔야 돼요. 본사 시스템에 심으면서 추가적으로 내 시스템을 같이 가져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본사 시스템에는 안 심으면서 내 시스템에만 심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보면 똑똑하신 분들이 본사 시스템은 내팽개쳐놓고 본인이 자꾸 시스템을 만들면서 본인 시스템에 씨앗을 심어요. 초대를 해요. 그게 뭐예요? 뭐 비옥할 수도 있죠. 근데 아무튼 아직 검증되지 않은 이 땅에서 성공자가 나와본 적이 없어. 성공적으로 열매가 맺어본 적이 없어. 검증되지 않은 땅에 비옥한 땅인지 아닌지 모르는 땅에 씨앗을 심는 아주 무모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딱 되시죠. 왜 시스템이 중요한지. 땅은 시스템이에요. 비옥한 땅은. 그런데 우리가 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요. 그래서 라인을 잘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는 라인을 잘 만나는 게 아니라 라인이 필요가 없어요. 애터미에서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본사 시스템에 집어넣는 게 가장 검증된 시스템에 집어넣는 거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더 좋은 걸음 양분을 줍는 거라고 합시다. 그게 이제 저는 검증된 성공자 스폰서의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왕이면 스폰서 시스템이 가장 좋겠죠. 명단이 나왔으면 명단을 보고 초청을 하는 건데 이 초청하는 과정이 씨앗을 심는 거예요. 비옥한 땅이라는 건 햇볕이 잘 들고 물을 잘 주고 영양공급이 잘 되면 비옥한 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은 교육은 한마디로 그런 영양공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양공급이 잘 돼야 비옥한 땅이 되니까. 그게 검증된 게 바로 본사 시스템. 여러분들 영양분인 줄 알고 줬는데 독약이야. 다 죽겠죠. 잘못된 시스템으로 안내를 하면 자라나던 새싹도 죽을 수가 있어요. 무조건 교육을 돌린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 항상 이게 약간 본사의 방향과 어긋나는 취지인 것 같으면 저는 안 해요. 근데 이제 본사에서 다룰 수 없는 구체적인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또 이제 개별 미팅을 통해 시스템을 만들기도 하고 어쨌든 비옥한 땅을 만들기 위한 게 이제 시스템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이 아주 좋아야 돼요. 분위기가 좋아야 돼요. 스폰서 시스템 들어갔더니 맨날 막 소리만 지르고 화내고 분위기 험악해. 그런 게 독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초대와 사업 설명 초대 다음이 사업 설명인데 초대는 씨앗을 심는 거 사업 설명은 거름이나 양분 그래서 비옥한 땅을 만드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명단이 나왔으면 초청을 해야 되는데 초대해서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명단을 보고 매일매일 전화해서 약속을 잡는 거 초대는 뭐냐면요 성공하고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냥 나는 심는 거예요. 이 씨앗이 날아가든 말든 일단 심는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씨앗을 심는 행동은 내가 초대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미리 얘는 싸게 안 튈 것 같아 심지 말아야지. 얘는 바람이 불면 날아갈 것 같아 심지 말아야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디서 싹이 날지 모르니까 일단 다 심자. 이런 마음으로 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앗에서 싹이 트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 씨앗이 죽었어. 그 씨앗이 날아갔어. 그래도 실망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초대를 하는데 기대하지는 마세요. 자꾸 기대를 하니까 실망하고 속상해지는 거거든요. 물론 씨앗을 심으면서 농부의 마음이 모든 씨앗아 잘 자라라. 잘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들겠죠. 당연히. 들겠지만 기대를 너무 많이 하면 힘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제 경험상. 심으면서 모두 다 씨앗이 싹이 텄으면 좋겠지만 싹 먼저 트는 것부터 내가 더 이뻐해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씨앗을 심으시는 거예요. 어디서 싹이 튈지 모르니까 많이 심어놓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싹이 한 두세 개 틀면 관리를 하면 되는데 한꺼번에 싹이 백 개가 텄어. 그럼 백 개 다 관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너무 한꺼번에 많이 파트너가 나오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관리를 다 못해서 놓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씨앗 심고 언제 가장 집중해야 되냐면 씨앗 심고 싹이 텄을 때 가장 집중하셔야 돼요. 이미 나무가 되면 태풍이 불지 않는 이상 나무가 뿌리 뽑혀가지고 날아가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싹은요 아주 쉽게 죽어요. 싹 튼 건 뭐냐? 내가 씨앗을 신고 열심히 사업 설명을 했어요. 비료를 줬어요. 싹이 텄어. 관심을 보이는 거. 관심 보이는 거. 그게 싹이 튼 거예요. 근데 막 관심 보였는데 막 하려고 하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 많죠. 그게 뭐냐면 싹이 조금 튼어요. 아직 싹 튼 거는요. 누가 밟고만 지나가도 금방 죽어요. 여러분들이 씨앗을 심고 싹이 트기 시작했을 때까지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 얘가 누가 밟고 못 지날 정도로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밀착 관리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관리도 되게 중요해요. 안 중요한 게 없어요. 다 중요해요. 씨앗이 일단 있어야 되고 씨앗을 심어야 되고 그게 초대. 심은 씨앗에서 잘 싹이 트도록 내가 비료를 줘야 되고 그게 사업 설명. 이해가 딱 되시죠. 그리고 내 스케줄을 내가 만드는 거지 스폰서 파트너가 만들어주는 거 아니거든요. 매일 전화해서 다음날의 스케줄을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되고 중요한 건 기본적인 씨스템. 씨스템 스케줄을 확인하고 그 외의 시간의 약속을 잡고 이 씨스템 스케줄에 초대하실 수 가장 좋고 당연히 본사 씨스템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스케줄 관리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스케줄은 여러분들 우리 개인 사업이잖아요. 내 사업. 만남의 약속은 전화로 하는데 전화로 사업 설명을 하지 말고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C C그룹 전화로 사업 설명해도 되겠죠. 실패해도 되니까. 연습이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전화로 해서 컨택 잘하시는 그런 기술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카톡으로 정보 잘 보내시고 반응 있는 사람들은 꼭 만나는 거 연결해서 만나보시면 좋고 온라인만으로는 사업 절대로 안 돼요. 한계가 있어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해서 지혜롭게 잘 하셔야 돼요. 싹이 잘 나을 수 있도록 양분을 주는 게 바로 사업 설명이에요. 씨앗한테 양분 주는 거 혹은 싹이 좀 났어. 계속 양분 주는 거 사업 설명이에요. 잘 먹고 양분을 잘 먹고 물을 잘 먹고 나무로 자랄 수도 있고요. 싹도 안 투고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업 설명했는데 왜 관심이 없지? 석세스 초대했는데 왜 못 느끼지? 왜가 어딨어요? 그냥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해를 못한 거예요. 비전을 못 본 거예요. 회사 소개 제품 소개 마케팅 플랜 설명 비전 나의 비전 이 네 가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회사 소개와 제품 소개 마케팅 플랜 설명을 잘하기는 힘들어요. 이제 막 애터미를 시작하신 분들은 그냥 내가 왜 애터미를 하는지 나의 비전 내가 본 애터미의 비전 그 말씀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애터미의 자랑거리가 다 다를 거예요. 회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제품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근데 처음에 제일 말하기 쉬운 게 제품 자랑이에요. 내가 써본 소감을 말하는 게 제일 말하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회사는 내가 자랑해봤자 딴지 걸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딴지 걸 게 많은데 제품에 대해서는 딴지 걸 게 별로 없거든요. 너도 좀 써보든가 이러면 끝나니까 그래서 처음에 제품 얘기로 다가가는 게 가장 쉬워요. 하지만 계속 제품 얘기만 하면 안 되니까 회사 제품 마케팅 비전 제가 다 줘야 된다. 양분으로 골고루 줘야 쑥쑥쑥 나무로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사업 설명을 가서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STP는 쇼 더 플랜이잖아요. 플랜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비전 회사 제품 마케팅 플랜에 대해서 보여주고 선택은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것부터 하세요. 인생 시대를 갖고 다니면서 나는 이런 거 에텀을 통해서 이룰 거야. 미친년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나도 그런 거 하고 싶은데 이럴 수도 있고 그럼 모르는 거잖아요. 얘기해봐야 하는 거지. 그리고 STP 하러 가서요. 내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하고 또 시대적 흐름이나 지금 시대적 흐름 이런 얘기하기 너무 좋잖아요. 코로나 시대 전문직 직장인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든지 그런 사람들이 에텀을 시작한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이야기를 해줘도 되고 아니면 그런 짧은 영상을 찾아서 보여주는 것도 괜찮아요. 퇴근 웨터미 영상이나 이런 거 찾아서 보여주는 것도 괜찮고 그래서 나도 웨터미 한다. 너는 어떠니? 괜찮니? 괜찮대. 야 그럼 제품이나 사줘. 안 괜찮아도 괜찮다고 할 수도 있고 그건 거절이죠. 근데 어 나도 그런 거 찾고 있었어. 그러면 내가 회사 제품 마케팅 편에 다 설명하기 힘드니까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게 좋아요. 이럴 때는 세미나로 초대 요럴 때 초대하기가 쉬워요. 요럴 때 놓치지 말고 초대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 관심 보이고 2주, 3주 길어지면 관심이 또 식어요. 그래서 관심 보이고 48시간 이내에 초대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시스템 중에 초대할 만한 게 여의치 않다면 그런 경우에는 스폰서한테 부탁해서 사업 설명을 잡아보는 것도 좋고요. 그 친구한테 먼저 양해를 구하고 사업 설명 야 빨리 들어보는 게 좋아. 너 내일 모레 시간 되니? 내일 시간 되니? 그리고 스폰서님들 중에 시간 되는 분들하고 맞춰가지고 해보는 게 좋고 스폰서님들 시간도 알아야 되겠지만 너도 코로나 시대에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알아보면 좋겠다. 이렇게 전달하면 좋겠죠. 같이 해모임 까먹으면서 이게 면역에 그렇게 좋은 거야. 혹시 해모임 광고 본 적 있니? 오빠처럼 또 해모임 돼서 열심히 설명해주고 해모임 까먹고 홍산 까먹고 또 이거 메가 비타민C 비타민C 많이 먹어야 된다. 4, 5포 먹으면 좋지만 먹기 힘드면 쉬지만 이거 1포 먹어라 하면서 유산균도 주고 하면서 같이 이야기해주면 좋겠죠.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요즘 코로나 걸리고 뭐가 푸신 분들 많잖아요. 프로폴리스 스프레이가 되게 효과적이거든요. 같이 뿌려주고 자연스럽게 그냥 툭툭 던지세요. 사업 설명이라고 너무 무게 잡고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파트너에 후원을 갈 경우에는 제대로 사업 설명을 해야 되지만 내 지인을 만나러 갈 경우에는 너무 무게 잡고 하는 것보다 좀 자연스럽게 툭툭 던지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에서부터 제품 회사 여러분들이 느낀 비전을 좀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게 좋고요. 애터미 얘기는 한마디라도 해야죠.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되게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래서 씨한테 연습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처음에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되니까 마음먹고 와서 오늘은 유산균 얘기 하나만 하고 와야지. 니네 집 애들은 변비 없니? 이렇게 시작해도 되는 거고. 그래서 자꾸 연습하다 보면 느니까 저는 처음에 무조건 안녕하세요 애터미 아세요 이거를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게 뭐 매뉴얼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단순 노출 효과라고 아시나요? 자꾸 짧게 여러 번 반복하는 게 좋아요. 그게 상대방한테 인식이 더 강하게 남거든요. 한꺼번에 왕창 쏟아내지 마시고. 초보 때 거절 안 받고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이야기를 짧게 하고요. 질문을 많이 해요. 자꾸 애터미 막 할 것처럼 푸시하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자꾸 너는 어때? 남편은 어때? 아이는 어때? 제가 질문할 때 FORM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패밀리 가족 얘기 누구? 직장 얘기 취미 얘기 돈 얘기 이런 얘기로 질문을 많이 하세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면 거절할 틈이 없어요. 근데 자꾸 내가 쏟아내니까 우리 회사는 어떻고 제품은 어떻고 마케팅 플레이는 어떻고 나는 하라는 거 아닌데 상대방은 하라는 것처럼 느껴져. 그래서 질문 나는 이래서 이런 이유로 애터미를 하고 있어. 너는 혹시 삶의 대안이 있니? 어떤 대안이 있어? 나도 좀 알려줘라. 내가 몰라서 애터미하는 거거든. 난 지금 여러 가지 N잡을 할 수 있으면 N잡 하고 싶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러면 상대방이 자기를 컨택한다고 안 느끼잖아요. 너는 화장품을 어떤 거 쓰니? 요즘 마스크 때문에 트러블 나는 분들 많은데 넌 괜찮아? 너 관리는 뭐로 하니? 야 요즘 코로나 때문에 난리던데 너 건강관리는 어떻게 해? 야 우리 애들은 해무인 모서라도 굉장히 건강해. 우리 애들 다 미숙한 거 알지? 뭐 이런 얘기하면서. 질문을 하다 보면은요. 여기서 정보가 다 나와요.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이 정보를 모조리 다 주워 담아서 다음에 만날 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어머니가 암이라는 게 얘기가 나왔어. 우리 아이가 아토피라는 얘기가 나왔어. 남편 직장 문제로 고민 중이래. 이런 거 다 주워 담아서 그 명단에다 적어놓는 거예요. 시어머니 암. 아이가 아토피. 변비. 남편 직장 문제로 고민. 그럼 내가 그 다음에 만날 때 여기에 관련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는 거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이 만난 정보를 가지고 스폰서하고 상담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에 대한 정보가 많을수록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많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를 알고 거기에 필요한 얘기 리즈 그 사람이 원하는 얘기 원칙 그거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셔야지 상대방의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막 내가 쏟아내니까 회사 제품 마케팅 플랜에서 쏟아내니까 상대방은 딱 벽을 치는 거예요.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하고 내가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질문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사업 설명하려고 가려고 마음먹고 가는 건 파트너 후원 갈 때는 제대로 사업 설명 해줘야 되지만 내가 누군가 씨앗을 심어야 되잖아요. 초대하기 전 과정 간단한 사업 설명 5분짜리 내가 왜 애터미를 했는지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자랑하고 처음 만나는 자리면 애터미를 한 번도 안 말하는 사람이면 내가 애터미를 어떤 걸 좋아하는지 내 얘기하듯이 간단하게 하면서 그 다음 자연스럽게 질문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러 번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애터미 얘기를 계속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딱 벽을 치고 안 만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 이제 마케팅 플랜 설명 틀려도 무조건 하루에 한 번 하라고 했는데 마케팅 플랜 설명도 전부 다 안 해도 제품을 쓰시는 분들한테는 무조건 수당 받는 방법은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케팅 플랜 이해 못해서 설명해주고 이래서 우리가 돈이 될 수도 있는 일인데 사장님은 소비자만 하셔도 되고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알아보셔도 돼요.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행동을 옮기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영양분을 많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알아먹고 영양분을 쑥쑥 먹고 싹이 트는 사람이 있고 영양분을 먹었는데 아야야야야야야야 싹이 죽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싹 튼 사람만 더 열심히 양분을 주면서 물을 주면서 관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과 목표 설정 결단부터 되고 명단 작성 초대 사업 설명까지 잘 돼야 그 다음 관리할 게 생겨요. 여기까지 안되면 관리할 것도 안 나와. 항상 성공의 8단계는 순서대로 하셔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 과정이 연결이 돼요. 여러분들이 앞에 이 사업 설명까지 과정을 조금 해보시고 또 다음 단계 들으시면 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이 성공의 8단계 과정을 다 똑같이 적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해본 이거를 또 파트너들한테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해봐야지 안내를 해줄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요? 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미 정답은 있습니다.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오토 판매사의 방향으로 가는 거. 이 비옥한 땅에 가장 많은 씨앗을 심은 사람이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높겠죠. 여러분들 성공자가 걸어간 길에 답이 있으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길이 안 보일 때 성공자분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 길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유튜브에서 해모임 재탕하는 방송 봤다고 했는데 그거 가짜예요. 가짜고요. 지금 본사에서 그거 원래 유튜브 영상을 우리가 제지를 못한대요. 어떻게 법적으로 그걸 못한대요. 그래서 지금 법적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고 저도 그 영상을 본사 제품 담당 이사님한테 문의를 드렸더니 이사님이 웃으시면서 처음에 대응을 안 한 이유가 그게 사실이면 이미 애터미 임직원들 전부 다 쇠고랑 차고 들어갔다고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하셨는데 이게 일파만판 지금 좀 커지니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인데 그거 거짓말입니다. 가짜 영상이고요. 지금 애터미가 너무 유명해지고 너무 잘 나가니까 애터미를 음해하는 기사들이나 악의적인 그런 것들도 많고 또 이제 저희가 또 인터넷 재판매 위원회가 생기면서 제명당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악의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사업자라면 당연히 애터미가 안 그럴 거라는 건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고 애터미는 제가 정말 애터미 가까이에서 저는 상품분가 위원회에요. 제품에 관련된 거는 사실 그 해모임 영상 때문에 저한테 해모임 만드는 과정 직접 보고 유튜브에 좀 올려줄 수 있냐고 부탁을 했었는데 제가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갔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항상 제조회사까지도 저는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 진짜 저는 애터미에 대한 신뢰가 더 커졌거든요. 정말 믿을 수 있는 회사고 제가 그게 사실이면 우리 아이들을 해모임을 먹이면서 키우진 않겠죠. 우리 큰아이는 10년 넘게 해모임을 먹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애터미는 믿어도 되는 회사이고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강의 들은 것도 잘 새기시면서 여러분들 다음 시간까지 잘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